교재 213쪽 AP 엘리먼트에 스크롤바 넣기 그랬어요. AP 엘리먼트가 아까 이거예요. 레이아웃에서 드로우 APDIV로 드래그 한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드래그 해볼까요?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드래그해서 아까 우리 이미지 집어넣었는데 글자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경색도 넣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쓰면 너무 큰가? 약간 줄일까? 여기다 배경색 드로우 APDIV 쪽에 배경색을 넣으려면요. 테두리 클릭을 해가지고요. 밑에 보시면요. 밑에 이거예요. BG 보이죠? 여기에 색깔 흰색 지금 넣는 거로 되어 있어서 넣을게요.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미지나 글자가 너무 크면요. 스크롤 생기는 거예요. 이미지 넣어볼까요? 안에 클릭하세요. 안에 클릭하고요. 이미지 아까 우리가 되게 큼지막한 거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사용한 거 중에서. 그거 넣으면 당연히 커지겠지? 뭐 할까? 촛불이 크려나? 촛불 2-9번 할까요? 오케이. 그냥 오케이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크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브라우저로 보면 어떻게 돼요? 어 뭐야. 위로 올라와서 밑에 토토로 그 이미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얘를 테두리를 다시 눌러가지고요. 테두리 누르면 원래 영역은 요만하다라고 표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원래 영역은 요만하다. 나머지 부분은 스크롤바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오버플로우예요.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 어떤 용량이 넘칠 경우에 어쩔 거냐 이런 의미거든요. 영역이 넘쳐 오버플로우를요. 오토하면 끝나요. 오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괜찮아요. 저장을 하고 새로고침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스크롤바가 생기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만약에요. 영역이 넘쳐나무에 잘라지면 좋겠다. 어? 스크롤 너무 싫다. 잘리면 좋겠다. 그러면 히든하세요. 히든. 그러면 영역이 넘치면 히든시켜버려요. 자. 저장. 새로고침. 그죠? 스크롤도 안 생기고 그냥 바로 히든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값은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기본값은 이거겠지. 비지블. 다 보이는 거겠지. 기본값은 비지블인데 우리가 히든할 수도 있고 오토할 수도 있고 스크롤은 무조건 스크롤 생길 때 스크롤이죠. 무조건 스크롤 생길 때 스크롤하시면 돼요. 네. 그런 얘기에요. 자. 그러면 삭제하시고요. 이미지만 삭제하세요. 아이고. 다 져졌네. 이미지만 삭제해야 되는데 아. 얘는 기본값 해야 되겠다. 오버플로우 기본값하고 이미지 삭제하고 그렇게 하세요. 오버플로우 기본값으로 바꾸세요. 써있는 거 삭제하고 기본값으로 바꾸고 어. 있잖아요. 이. 글자 넣읍시다. 우리 글자. 작품설명. 어. 이건들하고 돼있네요. 작품설명. 어. 이거를 그냥 다 넣어요. 다 넣는데 네. 다 갖다 넣으세요. 복사붙이기 하면 되겠지 뭐. 다 갖다 넣고 그리고 여기서 어. 스크롤 생기게 하라 그런 거죠. 네. 그러면은 오토죠. 오토. 네. 네. 넘칠 때만 생겨라. 오토. 네. 넘칠 때만 스크롤이 생겨라. 오토. 자. 글자는 위아래로만 생기고 옆으로는 안 생긴다. 그죠. 스크롤이 그죠. 네. 옆으로는 안 생긴다. 좋네요. 좋은 영상이에요. 이런 거예요. 아. 글자 복사붙이기 하셔야 돼요. 글자 세기랑 이런 거 지정하려면은 그 아이디 값으로 하시면 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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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하면 여기가 이제 아이디가 나올 텐데 에. 그러면 css에서 new css rule 해서 아이디 나왔네요. 어. 좋아요. 오케이. 해서 폰트 설정해보세요. 폰트 아무거나 아무거나 자. 지금 열두 번째 줄에 샵에 샵에 지금 그 글자 적혔고 또 적혔네. 아. 이런.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에.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안 된다. new css에서 이거 누르면 안 되고요. 이거 누르지 마세요. 두 개 생기니까 못 쓰겠다. 여기 생겨있잖아. 얘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넣으세요. 에. 이거 합쳐야 되겠다. 그죠. 합치성. 합치성. 이렇게. 합치성. 이거는 없애주성. 이렇게. 그죠.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에다가 폰트 부분만 추가되면 되니까. 그죠. 그러십니당. 되십니당. 됐어요. 요 하나에다가 그죠. 더블 클릭. 에. 더블 클릭해서 하면 되겠죠. 에. 그렇습니다. 새로 고침. 됐어요. 됐어요.